대단한 가수님이신데 정은혁 가수님은 또 저는 그냥 예사로 생각했거든요. 절대 아닙니다. 남양주 모델 경연대회에서 대상도 수상을 했고 또 한국연예인협회에서 사회봉사상도 받고 문화인 예술 모범 대상 가수고 어마어마합니다. 자 정은혁 가수님을 보시고요. 사랑의 두 얼굴 정다운 고향. 자 나와주세요. 사랑의 두 얼굴 정다운 고향. 알콤한 듯이 흘리기나마. 그 사랑이 보라색. 사랑의 두 얼굴 정다운 고향. 이 가수님의 고추린다. 사랑의 두 얼굴 정다운 고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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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에 사랑보다 달콤한 고향. 이 가수님의 두 얼굴 정다운 고향. 이 가수님의 두 얼굴 정다운 고향. 이 가수님의 두 얼굴 정다운 고향. 사랑이 좋더라 여러분이 좋더라 이 가슴에 꽃을 피운다 사랑이 좋더라 여자가 좋더라 이 가슴에 꽃을 피운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봉지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거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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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여기 이거 지금 주인을 찾아요 주인 이 안에 휴대폰 들어있습니다 이러신 분 자 분실하시면 찾아가세요 여기다 놓겠습니다 휴대폰 안에 핑크 색깔 들어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곡 정당 고향 드리겠습니다 정당 고향 드리겠습니다 정당 고향 드리겠습니다 내 고향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와 지혜 정당 고향 정당 고향 정당 고향 黒の手たぼう思い 空気を思う 黒の手たぼう思い出した 黄金千年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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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